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시고요. 6월 모평 보고 나서 좀 많이 힘들죠. 그렇죠? 몸도 마음도 힘들 텐데 육체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일단은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막 확 몰려올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시험을 잘 봤어도 힘들고 또 못 봤어도 힘들고 그냥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걸 이제 좀 적절하게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휴식은 좀 필요하겠지 하루라도 좀 푹 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앞으로의 불안감 이런 거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상담 받으면서 답답한 걸 좀 해소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샘플링이 뭐냐옹 이건데 뭐 이거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육평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은 선생님 요즘 그 상담 답변 하느라 원래 선생님 요새 귀신이잖아. 기아의 신, 도영의 신인데 귀신이 아니라 진짜 귀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진짜 그 육평 끝나고 나서 상담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한 11시부터 내가 이게 상담에 답변을 달기 시작을 했어. 근데 그때 뭐 상담이 한 백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시부터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깐만 잠깐만 해가 뜨네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12시가 됐어. 어 촬영하러 가야겠네. 거의 막 이런 상황이니까 밤 11시부터 낮 12시까지 12시간을 막 답변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이제 하루 정도 딜레이 돼서 늦어지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은 뭐 선생님이 직접 그 상담에 대한 것들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뭐가 답답한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해서 또 선생님이 다음에 또 6평 이후에 컨텐츠들을 또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커리큘럼도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 항상 모의평가를 딱 보고 나면 뭐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에 그 시험을 본 걸 가지고 또 새롭게 수업을 만든단 말이야. 뭐 그전에 만들어 왔던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새로운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샘플링이라는 주제를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데 좀 이제 여러분들 6평 끝났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 조금 쉬어가자 해서 선생님이 심리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심리 테스트 두둥 자 뭐냐 선생님 오늘 이 청자켓을 입고 왔어요. 청자켓을 입고 왔습니다. 청자켓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입은 옷을 한번 봐봐 자 여기에서 이제 미기확 기미확 황미기 자 이 선택과목이 요새 또 약간 좀 그게 난이도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아 선생님 선택과목 바꿔야 됩니까 이거 내가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 뭐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아 요 얘기 듣는 동안에 이제 선생님이 요거 이제 요 청자켓을 여러분들은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나는 뭐 확통을 했는데 이거 뭐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 뭐 미적분이 어려워서 가지고 또 뭐 기한 확통을 바꿔야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텐데 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고민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어 섣불리 또 바꾸거나 이런 게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물론 선생님이 상담을 받고 나면은 바꿔라라고 바꾸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주는 학생도 있고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뭐 일관되게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무슨 거 하면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점수가 다 보정이 되니까 이번에 등급컷 나온 거 보면 알잖아. 이번에 뭐 미적분이 28번이 좀 어려워서 선생님 캐스터를 찍고 했지만 뭐 어렵다 보니까 등급컷이 훨씬 낫죠. 그죠? 그러니까 한 확통이랑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한 7점 정도면 두 문제 정도 차이 나잖아. 그러면 아 확통이 좀 쉬웠나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확통을 많이 맞췄어. 그렇지만은 두 문제를 더 맞춰야 똑같은 등급이니까 이게 선택과목이 등급을 어떤 등급을 받는 거는 똑같은 노력과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어느 거를 가면 등급밖에 더 쉽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말이 안 돼. 수학은 그게 다 보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쉽다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제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향인 것 같아. 그리고 본인마다 그 사람들마다 또 능력이 다르니까 그 본인이 어느 게 맞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심리 테스트 정답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형이기 때문에 좀 눈썰미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청자켓 딱 이렇게 보면 어? 아 이순이가 청자켓 입었구나. 이게 아니고 선생님 최근에 보면은 최근 캐스트 이렇게 목록을 쫙 보면 선생님이 계속 요새 청자켓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같은 청자켓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청자켓과 지난번에 그 6월 모평 끝나고 올렸던 그 청자켓하고 그 전에 또 인강의 미친놈 하면서 인친놈의 유평님께 이거 할 때 찍은 청자켓도 다 달라요. 그러면은 아 이제 눈썰미가 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선생님 청자켓이 지난번에 입었던 거랑 좀 다른데 뭐 주머니 색깔이 좀 다른데 뭐 여기 뭐가 있고 없고 다른데 아 이런 것들 좀 캐치한 사람 있을 수 있겠다. 기아이 기아이 자 확통 팀 확통은 자 이제 세야죠. 경호수 세야죠. 자 저기 단추 몇 개 있냐 여기 단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있으면 이제 팀 확통 자 미적은 뭐야 미적은 미적분은 말이지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아 여기 지금 겉함수가 있으면은 여기 속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자켓 안에 저기 잠깐만 저 안에 들어있는 건 이건 뭐지? 어? 썸머 헤이트 선생님 6평 끝나고 나면은 정말 싫습니다. 6평 때문에 싫은 게 아니고 여름이 오는 게 싫어요. 더워 너무 더워 공부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물론 여기 스튜디오에서는 에어컨 빵빵해 나오고 그러지만 밖에 나가기만 해도 막 땀이 줄줄 나는 그 여름이 이제 오는 시간이잖아. 아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미분해가지고 얘를 해석해야 돼. 아 이러면 미적분 아 물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웃자고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 거 알죠. 그죠? 어 그냥 드립은 드립으로 봐주시고 6평 끝났으니까 어 여러분들 그냥 좀 약간 쉬어가자고 선생님이 그냥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냥 미적분 확통 기한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능력에 비춰봐서 나는 이게 맞다라는 거를 아무래도 고려를 좀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아 뭐 학교에서 이걸 하니까 난 무조건 이걸 해야지라고 했다던가 아니면 그냥 이게 성적이 잘 나온대 아니면 이게 더 쉽대 아니면 뭐 이게 좋대 이런 막 주변의 얘기를 듣고 선택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본인이 만약에 진짜 나는 그림 진짜 못 그려요. 기하 진짜 막 수원에서도 기하 맨날 틀려. 근데 뭐 기하하는 거 좀 어려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트에서 연결되는 건데 수트를 제대로 못하는데 미적분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 난 식수 계상이 좋은데 경우에서 셀라 그러면 힘들잖아. 자 그래서 이제 확통은 또 그게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아 나는 뭐 이게 좀 더 나아 이게 좀 더 나아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냥 무조건 뭐 표준 점수가 어쩌고 뭐 대학이 어쩌고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거를 해야 공부를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딱 6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뭐 어느 과목이 쉬웠다 이거 가지고 판단했다가 또 큰일 난다. 그래서 그냥 막 섣불리 막 바꿨다가 9평가 가지고 다시 또 뒤집어주면 어떡할래.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치. 그러니까 딱 그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라. 자 이런 얘기로 하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또 캐스트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인과 걱정은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자. 샘플링이 뭐냐옹. 뭐냐옹.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내가 공지상에 올려놨어. 선생님 새 소식에 보면 성적순이 아니에요. 행복은. 행복은 뭐야. 성적순이 아니라. 성적순이 아니다. 행복은 김염순이죠. 그쵸. 우리 귀여움의 힘 뿜뿜하고 있는 우리 김염순. 행복은 김염순입니다. 자 염순이 보면서 선생님 이제 캐스트나 어디 뭐 공지상이나 여기저기 칼럼이나 사법을 다 이렇게 또 염순이 사진 있잖니. 그런 거 보면서 또 이제 6평 끝났으니까 좀 힐링하셔야 돼. 자 행복은 김염순이다. 근데 염순이가 물어보고 있잖아. 샘플링이 뭐냐옹. 자 이거는 말이야. 이 캐스트를 이제 찍어야지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오늘 바로 이제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선생님 그 그 Q&A 질문을 하는데 보면은 Q&A 공지상에도 샘플링에 대한 것들 글을 딱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이제 어떤 학생이 Q&A에다가 답변을 아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뭐 특별히 막 저격하려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선생님 해설 강의 중에서 12번 문제를 푼 걸 보고 선생님 12번 문제를 그 수열 문제 있잖아요. 근데 공차가 1일 때 공차가 2일 때를 샘플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거든. 근데 그건 샘플링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냥 공차가 1일 때 2일 때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 이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학생이 좀 예민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렇게 무지성으로 대입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본인이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무지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냐. 말씀이 좀 지나치시다. 이렇게 답변을 웃으면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선생님이 그렇게 푸는가 그거에 대한 근거를 평가원 오피셜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선생님 수업에서 이제 이 표현을 자주 쓰니까 샘플링 또 요즘 수능에서 이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귀납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뭔지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 자 이거는 뭐냐면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년심 예시문왕 안내라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되게 중요한 어떤 문서인데 이 2022학년도부터 수능이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 자 그러면서 예시문왕이라는 걸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고 자 수능에서는 이런 걸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PDF 파일로 문서가 이제 있습니다. 평가원 오피셜이야. 그럼 그 안에 보면은 뭐 국어가 어떻고 뭐 수학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학 과목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문서 안에 평가원이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능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평가원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평가원이 발표한 이 문서를 보고서 그 이후부터는 딱 이 문서에 입각해서 아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서 수업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교육과정에서 내가 수업을 했던 방식하고 최근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이 나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수능 전문이라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거를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뭘 평가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선생님이 샘플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 문서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뭐 문제도 들어있고 이제 문제 그 문제를 이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건 이런 거다 이런 거 설명이 되게 많은데 이 중간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수능에서 이런 걸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수학에서는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이 있고 내용 영역은 선생님이 강조하는 교과서 개념입니다. 교과서 개념 근데 거기에 간접 출제 부분에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들어있고요. 이 얘기들은 전부 다 다 선생님 수업 중에 트렌드라는 수업 안에 다 들어있는 얘기야. 그 트렌드에서 이제 필요한 것만 딱 뽑아 설명하는 거니까 관심인 사람은 트렌드라는 수업 뭐 교재도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돼. 자 거기서 이제 내용 영역이 교과서 개념이라 그러면은 행동 영역 네 가지를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행동 영역은 다 능력이야. 계산력, 이해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야. 그러니까 행동 영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뭔가 행동을 한다 이런 행동 영역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원 나오면 반지름 이런 거 행동 영역 아니다. 그런 거는 그냥 교과서 개념인 거예요. 내용 영역이야. 자 근데 행동 영역 중에서 다른 거는 오늘은 됐고 뭐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이 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추론. 추론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추론이 뭡니까? 추론. 추론이라는 거 뭐 국어사전적인 정의가 물론 있겠지만은 이게 뭔지를 평가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나열하기. 자 들어봐. 나열하기, 세어보기, 관찰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 뭐 이게 어떤 교과서 개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일 때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집합 A, B 이렇게 주고서는 뭐 교집합이 세기가 되는 상황을 찾아라. 뭐 이런 건데 그 상황이 언제냐라는 거를 결과적으로 딱 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세계가 세계가 리킥 없지 리킥 없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해설 강의도 그 설명을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겠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발견하래? 나열해보고 세워보고 관찰해보면서 발견을 하는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새 12번 같은 문제라던가 뭐 최근 기출도 마찬가지고 이번 뭐 미적분 삼촌 같은 마찬가지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샘플링해서 푸는데 그게 뭐냐 특수한 어떤 케이스를 들어보는 거야. 그게 이제 또 귀납적인 태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지. 어떤 일반적인 식을 가지고 쉽게 산에서 한다기보다는 뭐 애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집어넣어 본다던가 공차 D인 등차 수요를 나왔는데 그 공차 D가 뭔지를 몰라 공차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얘가 뭐 자연수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죠. 음의 정수일 수도 있고 뭐 유리수 실수 제한 조건이 없잖아.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샘플을 들어보는 거. 그냥 이거 아닌가? 그걸 선생님이 샘플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 샘플링이라는 게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선생님이 이제 DB3.5에서도 이거를 강조를 좀 많이 하는 건데 시행착오라는 게 있어요. 시행착오. 시행착오 뭔지 아니? 시행착오는 영어로는 트라이얼 엔드 에러입니다. 에러. 에러. 에러가 뭔지 알죠? 에러. 오류죠. 오류. 시행을 하고 오류를 겪는다. 자 이거는 우리 그 귀여운 염순이도 자주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시행착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쪽으로 점프해서 올라가면 내가 주르류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올라가보자 했는데 아이쿠 너무 높았다. 굴러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아 여긴 안되겠구나. 다른 옆으로 돌아가보자. 자 이런 식으로 트라이얼을 해보고 에러가 생겼을 때 또 다른 트라이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와 따리가 따리 하게 되는 게 시행착오인 거고 그게 고양이들을 데리고 처음에 실험을 했대. 대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시행착오에 대한 게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만들어진 거야. 고양이들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근데 사람도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차가 1인지 2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 그냥 가장 쉬운 걸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고 이번 시험에서는 우연히 공차 1, 2일 때가 맞았어요. 쉬운 문제라 그래. 그런데 그게 진짜 그러면 처음부터 무조건 우연이고 그냥 때려 맞춘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3.5에서 풀었던 다른 수열 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풀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게 지금 평가원에서 종종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평가원에서 계산을 복잡하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차가 이상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럼 이제 다음에 구평이나 수능에서 또 수열 문제 나오면 공차가 무조건 1, 2야?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이번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아닐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보는 거야. 해야지 뭘 할 수 있다? 나열해보고 써보면서 관찰해보면서 아 공차가 1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어 잠깐만 되네? 공차가 3일 때는 어 이렇게 하니까 어 안 되네? 라고 하면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고 뭐가 안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라는 거야. 그거를 발견해낼 수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거를 목적으로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보자마자 알게 되면은 이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럼 이제 능력이 필요가 없지. 그런 건 좀 더 더 쉬운 문제겠지. 그냥 내용 영역만 가지고 푸는 거. 근데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엔 추론이 되게 되게 중요한데 추론이라는 건 결국 모르는 상황을 준단 말이지. 선생님 맨날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 모르니까 추론한다고. 예를 들어서 FX를 줬는데 FX가 뭔지 모르니까 추론하는 거고 공차가 어쩌고 뭐 등차수열로 나왔는데 등차수열로 몰라. 그러니까 추론한다고. 근데 그 추론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시행착오를 겪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무지성 대입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의 그 수능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행동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유출을 통해. 유출하는 게 뭐예요? A라는 걸 보고 B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추론하는 거잖아. 이걸 해서 연결시켜가지고 때려 맞추는 거라고. 그거를 지금 평가해서 평가한다고. 여기도 또 나오죠. 유출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한 능력이다. 자. 이게 지금 추론 능력에서 앞에서 주고 있다. 물론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개념 원리 법칙을 이용하여 참인 성질을 이끌어내거나 주어진 명제 참고에서 판별하는 능력 있죠? 당연히 얘 필요하죠. 근데 과거 수능에서는 얘가 훨씬 더 더 중요했던 거야. 이 개념이나 원리나 법칙 공식 가지고 이 참인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참인 또 다른 성질을 이끌어내거나 명제 뭐 참것이 따지는 거 기니디 문제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주어진 정의를 이해하고 참인 성질을 이끌어내는 능력 정의 이용하는 거 발례를 들어서 거짓심을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증명 뭐 3단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얘기들이 뒤에 나온다고. 뒤에 나온다고. 앞에서 뭐가 나온다고. 이런 게 나온다고. 나열하는 거. 세워보는 거. 그래서 얘가 지금 뭐예요? 대입해서 써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3년 동안 일관되게 그거를 강조하고 있고 그 트렌드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왜? 내가 그냥 만든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어떤 스킬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야. 누구? 우리 이 평가원님 평가원 3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맞게 나는 여러분들의 이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훈련을 시켜주고 있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선생님 그럼 이것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선생님에 뭐가 나와? 행동영역 말고도 내용영역이 나오니까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건 진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자라는가 이해력이 있는가 추론능력이 있는가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오케이. 샘플링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궁금한 사람들은 선생님 해설강의에서 12번만이라도 한번 보세요. 물론 전문항 다 보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 다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면 한 2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여러분들 얻어가는 게 진짜 많을 거야.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요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 꽤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6월 모평 이후에 새로운 수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할 건데 그게 이제 3.5의 힘인데 3.5의 힘 스포일러 살짝 하는 거야. 3.5의 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강조를 많이 할 거고 이게 단순히 뭐 수혈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테크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태도 같은 거라서 수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전 문제 꼭 어렵지 않더라도 중간에 사전 문제 버퍼링 걸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얘를 찾아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버퍼링 뚫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다른 유형 혹은 다른 단원의 문제에서도 그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때려 맞추는 풀이 그게 전부 다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어떤 근거를 두고 선생님이 일관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떤 이건 뭐 방법론이라기보단 방법론이라면 방법론이죠. 그쵸? 어 근데 뭐 선생님이 만든 개발한 방법론 이런 거는 아니니까 어떤 뭐 특수한 막 그런 건 아니고 문제풀의 어떤 태도 같은 거 염숭아 이해가 됐니? 염숭이도 이해되는 상승효과 자 여러분들 6편 끝났으니까 이제 힘들 내시고요. 오늘 캐스트는 이걸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